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화 강세 등의 여파로 국내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상장기업 1,505개사와 주요 비상장기업 146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내놓은 2분기 상장기업 경영 분석에서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2009년 3분기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특히 전기전자업종 매출액은 스마트폰 사업 부진으로 9.6% 감소해 2005년 2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기전자업종 이외의 조선과 목재, 종이 운수업 등도 매출액 감소폭이 컸습니다.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하락하는 등 수익성도 나빠졌습니다.